안녕하세요. K사전 깜냥입니다. 로켓 스코어 이어폰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. 미세먼지 때문인지 목이 안 좋아서 평소보다 작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. 현재 태블릿을 1m 정도 떨어뜨린 거리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제 뒤편으로는 공기청정기를 가장 강하게 켜놓은 상태입니다. 태블릿 음량은 언제나처럼 50%로 설정했구요.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들이 어느정도로 개입하는지 알아보기 위험입니다. 이번 제품은 무지향 마이크가 달려있어서 주변 소음도 그대로 들어갑니다. 로켓이 주장하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 수 없지만 일반 마이크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녹음 품질 자체는 좋은 편이네요. 끝